아~~ 연못이 이상해~~ 좋아요~~ 연못~~ 부탁드려요~~ 얼었어~~ 물이 얼었어 이럴 수 없다 엄마가 저기도 물 줬잖아 거준아 응? 그거 먹어 아니 물을 콕 먹어 들어가봐 응! 들어가봐 거 물에 들어가봐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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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얼어버렸네 엄마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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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오! 오호! 와! 와우! 와우! 오우! 오우! 엄마 들어가봐요 엄마 들어가봐요 엄마 들어가봐요 엄마 학교에 놨잖아 응 sy스 염멋이 이상해 안들어가? 오 들어간다! 들어간다! 아유 들어간다! 아유 들어가네! 어이구! 어이구! 차갑다! 아유 얼음물! 아유 얼음물! 오복이! 평소 때 옆못이 아니에요! 아유! 뽕이! 아유 귀여워! 평소 때 옆못이 아니에요! 오복이! 평소 때 옆못이 아니에요! 오복이! 오복이! 오랜만에! 오복이! 오랜만에! 물 놀이해서 좋아! 아아! 응! 뽕이! 아유! 어허허허허허허허 오오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옹! 아유 오식이 까마귀 역시 너네는 물놀이를 해야 돼 아니 거순이야 거북이야 거순이야 거북이 아..머리랑 거위들이 잡아먹는구나 아..거리가 잡아먹는 거.. 집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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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.어머... 아 그래서 아니 쟤네가 잡아먹더라고 뭐를 쟤네 오리랑 거위들이.. 물고기를 잡았구나 저렇게 컸다고? 대박